시초가의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또 종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청호 차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저는 키움증권입니다. 개인적으로 12월 말일까지 시장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상 2주 전 정도였죠. 지난주 금요일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 번 크게 밀렸는데 다행스럽게 이 오미크론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미증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인덱스 기준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증권주가 잘 갈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키움증권의 현 시점에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얼마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결코 적지 않았어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매도세로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죠. 동시만기를 앞둔 이 하루 전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천억 이상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내일 선물 옵션 만기 때 그래도 방향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위쪽으로 잡을 수 있는 한 가지 수급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권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보다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증권주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시 시장 이 시장이 잘 간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자연스럽게 수수료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투자가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된다면 사실상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문이라고 하는 매우 단단한 HTS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이 크게 이탈하는 것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회원들이 증권 같은 시장 상황에서 계속 시장에 참여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수수료 수익이 늘어났고 또 하나 IPO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모가 계속해서 활성화된다면 거기에 따른 수익 마지막으로 시장이 괜찮으면 역시 자기 매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될 수가 있겠죠. 거의 모든 것들이 증권주의에게 매우 좋은 흐름을 또는 매우 좋은 경영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키움증권을 여러분들이 보지면 좋겠고요. 3분기 기준으로 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6.5%라 늘어난 1975억 원 수준의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시장도 괜찮다면 키움증권이 굳이 못 갈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최근에 96,000원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시장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장이 반등을 하는 가운데 지금 오늘 종가가 10만 7,500원인데 내일 시초가에 조금씩 한번 담아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는 외국인이 되든 기관이 되든 시술을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포지션에 부합하게끔 시장 수급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시장 흐름이 만약 괜찮다면 연말까지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키움증권 내일과 금요일 이틀을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 12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웅문의 파워로 키움증권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황희석 대표님은 내일 사과할 만화 증권으로 뭘 보고 계신가요? 저도 증권주인 한화투자증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증권업계 성장이나 실적보다는 사실은 좀 다른 차원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화투자증권은 증권업계의 SK스퀘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디지털 전략실을 두고 이제 보안이나 미디어, 블록체인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돋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 지분 6.14%를 보유하고 있는데 처음에 취득할 때 지분가치가 600억이었는데 지금은 1조를 넘어설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분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두나무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금 국내에 4군데가 있는데 그 4군데가 전부 빗섬, 업비트, 코어 인원, 코빗 이런 4군데가 전부 NFT 연합을 결성할 정도로 지금 공격적인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나무는 JYP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NFT 연계, 디지털 제작, 유통을 하는 플랫폼도 추진하고 있고 하이브와도 또 투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시장에 진입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토스뱅크 지분을 또 7.5% 가지고 있고 최근에 또 CM에 많이 나오고 있는 뮤직하우 지분까지도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가치가 상당히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시세가 4만 3천 달러까지 급락했다가 5만 1천 달러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충분히 오늘도 보면 비덴트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나름대로 반등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 차트상으로도 보면 박스권에서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박스권 상단이 지금 일본 차트로 보면 6,230원대 정도로 되고 있고요. 박스권 하단이 일단 한 5,500원대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하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 6,230원을 돌파해서 일단은 6,300원까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3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께서 증권주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이었습니다. 두 분 전문가 유네케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